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폭우가 쏟아진 부산 지역에 또다시 큰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부산은 8.5mm의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시작돼 하루 종일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까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0일 208.7mm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한 부산은 동천에 강물이 범람해 차량 수백 대가 침수되는 등 45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뒤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침수와 축대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